자 그럼 이중에 최고 음원의 위너를 만나볼까요? 네, 제26대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최고 음원상 Chirup TWICE 축하드립니다 올해 최고 음원은 TWICE의 Chirup 이었습니다 아직 데뷔한지 1년 3배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상 그리고 댄스 퍼포먼스상에 이어서 최고 음원상까지 차지한 TWICE 정말 대단합니다 네, 발표는 공마다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자리 잡은 TWICE죠 자 다시 한번 TWICE 축하드리면서 우리 TWICE 분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바이너 밀리언! 안녕하세요 TWICE입니다 아 진짜 저희가 진짜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그리고 또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영광이고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멋진 상을 오늘 세 개나 받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좋은 곡 써주실 아도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회사 박진영 PD님, 정욱 사장님 그리고 또 부사장님 또 저희 회사 직원분들 TWICE TF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또